사진가민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성수동 뚝도시장과 인건지역 골목길입니다 성수라는 지명은 이곳에 있던 조선시대 임금이 말을 기르는 것과 군대의 훈련을 지켜보던 정자인 성덕정과 이곳에 위치한 뚝섬수원지에서 한글자씩 가져와서 생긴 이름입니다 이곳이 한강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깨끗하고 고마운 물이라는 뜻으로써 성수라고 불렸다고 전해지기도 하네요 뚝도시장은 2015년도 서해에서 잡은 싱싱한 수사물을 정기적으로 이곳에 직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어 직판장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활어 시장은 썩 반응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뚝도시장에서 유명한 곳은 코다리 맛집이 하나 위치하고 있네요 백종원 3대 천왕에서 나왔죠 그곳에 아마 줄을 서서 먹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백종원 3대 천왕에서 나왔죠 그곳에는 아마 줄을 서서 먹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뚝도시장을 빠져나와서 먹자골목이 있는 곳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렴하게 파는 식당들이 꽤 많았습니다. 보도블럭 색깔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차량의 이동이 거의 없어서 걷기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성수동은 최근 창고형 카페, 대림창고 할아버지 공장, 어반소스, 천상가옥 등과 블루버트리 핫플레이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색적인 식당과 가게들이 성수동 군데군데 분포를 하고 있고요. 한군데에 밀집된 형태가 아니라서 군데군데 찾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성수동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보면 인테리어가 독특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찍기에도 좋은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수동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수제와 거리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수제와 업체들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성수동에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수제와 산업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352여개가 넘는 수제와 완제품 업체와 100여개의 중간 가공, 원부자재, 유통업체가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수제와 제조업의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현재 걷고 있는 이곳은 성수동 메인거리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고요. 오늘은 성수동 뚝도시장과 시장 인근 골목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성수동은 상권이 상대적으로 넓은 곳이라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카페나 좁은 골목에 있는 상점들을 찾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성수동에 있는 군데군데 떨어진 대형 창고형 카페도 구경하시고 인근에 있는 뚝도시장도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진가 아미니 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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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